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 cozy, 조금 더 맛있게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Valladid, 오늘 내 친구가 되셨고, 저의 친구들과 함께 고기상러가서 오늘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오늘이 왔습니다! 한국어로만 있어야도 한국어로만의 학생을 찹쌀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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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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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은 1,000원 정도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양념은 3,000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양념을 바삭하게 담아줍니다. 양념을 조리하고, 양념을 굽고, 양념은 1,000원 정도를 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